하나 하나 둘 땅 쳐놓고 가져오고 갈게 가져오는 연습만 할게 더 당겨 가야지 더 디디올까? 그렇지 원 투 원 투 쓰리 포 먼저 때리고 나서 밀어낸 거 보고 와 오케이 자 물 오늘 할거는 드라이빙 하다가 포스트업으로 바로 전환되는거 포스트업에서 드라이빙으로 다시 전환하는거 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고 동작들을 구분해가지고 컨트롤 먼저 하는데 포스트업에서 제일 중요한게 더블탭을 내가 하고싶을 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 더블탭 알아? 두 번 치는거 그렇지? 그래서 그 더블탭들을 먼저 할거야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고! 손가락 조심하고 그렇지 살짝 인앤하우스를 살짝 돌려주는게 좋아 오케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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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을 두 번 치는게 아니야 두 번째는 공을 때려야 돼 말그래로 한 번 치고 두 번째는 때린다고 생각해야 돼 때리는데 정면으로 때리는거보단 살짝 감아주는게 좋아 지연이 잘하고 있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때리면서 갖고 와야 돼 하나 따당 그렇지 굿 오케이 오케이 그만 그 다음에 바로 더블탭만 할거야 더블탭해서 공을 받아서 바로 여기까지 올릴 연습해야 돼 더블탭이야 더블탭 나이스 나이스 굿 너무 돌리고 있어 너무 너무 돌리고 있어 하나 따당 하나 스무개 땅 위에서 땅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 어차피 여기서 한 번 훈련을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이것들을 알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거지 네 이제 원드립 없이 바로 올려야 돼 셋 넷 다섯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는 포켓으로 가져올거야 포켓 드리블은 알지 포켓 드리블 자 반대쪽에서 포켓 가져오는 연습을 할거야 이따가 드라이밍 하다가 포켓 포스트업 전환하려면 안에 있는 공을 가져오면서 포스트업 돼야 되거든 하나 둘 땅 하나 둘 땅 자 이쪽에 쳐줄 때 공이 이쪽으로 안 흘러오게 정확히 일자로 쳐놓고 손 대고 가져옵니다 둘 땅 쭉 하나 둘 땅 쭉 쳐놓고 쳐놓는거는 그냥 살살 툭 툭 이 정도 이 정도 툭 쳐놓고 가져와야지 자 오케이 자 더블 때 뺄게 쳐놓고 가져오고 가져오고 할게 가져오는 연습만 할게 쭉 하나 둘 세게 치면 공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허리까지만 툭 쳐놓고 힘 조절 해놓고 코 손 앞에다가 일자로 일자로 쳐서 포켓 가져오는거에요 포켓 투 드립을 해 가져올 때 몸은 틀어지면 안돼 몸 그대로 어깨가 너무 많이 빠지면 몸이 틀어지게 되어있거든 살짝 뒤집어 간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이게 아니고 그렇지 굿. 콘 앞에. 콘 앞에. 여기. 그렇지. 콘 앞에서 일자로. 저기 더 당겨 가야지. 원드리블 포켓. 20개. 7. 어깨 너무 많이 뺀다. 생각해라. 팔을 뒤집어 가. 그렇지. 굿. 뒤집어 가. 그렇지. 더 뒤집어 가. 그렇지. 오케이. 굿. 자. 비하인드백 할 거야. 비하인드백. 이따가 할 때. 드랍이라는 동작이 있거든. 드랍에서 비하인드백으로 가져오는 동작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포켓에서 비하인드 빼는 컨트롤이 필요해. 박자가 끊겨야 돼. 자. 포켓을 가져왔지. 팔을 열고 다시 뒤집어서 가야 돼. 까고 뒤집어서. 원. 투.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돼야 돼. 굿.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은 드래그 스텝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인앤아웃을 나갈 거야. 인앤아웃 할 때. 오른손이면은.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아웃사이드 나가는 거잖아. 왼발부터 땅 치지. 이 발 심고 멈추는 스텝이야. 원 투. 그렇지. 이 발은 근데 지금처럼 끌려오면 안 돼. 바닥에 심는 거야. 하고 여기서 뒤집어 깔 거야. 아까 포켓에서 뒤집어 까는 거 똑같이. 하나 둘 까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공을 들고 여기 서 있는 것까지만 해봐. 밀어내고 공을 들고 밀어내고. 정확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포켓을 잡고. 밀어내고 때리는 거야. 들어오면은 점프를 떼어서 다시 뒤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오픈드랍으로. 오픈드랍으로. 일자로. 들어오면 또 똑같이 반대. 살짝 딜레이 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때리면서 이동하지 말고. 먼저 때리고 나서. 와. 보고 밀어낸 거 보고. 와. 그렇지. 굿.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조용이도. 들고 꺾고 때리고 돌아와. 바로 때리는 건 의미가 없어. 못 밀어내. 왜냐면 내가 바로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상상 밀어냈을 때. 그 받을 손이 없어요. 공 받을 손이. 밀어냈을 때. 밀고 때려야지 공 받을 손이 있는 거야. 그렇지. 굿. 그렇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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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밀면서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볼을 놓치는 거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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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물 이거 끊어야 될 것 같아 지금 1일차 아까 했던 거 1일차고